한 학교에서 아싸였는데, 아싸 신호는 잘 시켜야 되고요 와, 댓글창이 올라가다가 안 올라갔네 저희 아싸였어요, 아싸가 아니라 아싸였어 지금 SM 잠깐 들리려고요 전 뺀 거 이거 언제 났냐? 이거 테이프 좀 그만 붙이고 싶은데 제가 손 작은 편이에요 겨울 마경, 손철 안 씻었구나 오늘 아까 헬스장은 이미 갔다 왔죠 아침부터 했었지 17살이면 나랑 띠둥갑이 넘네 18살이면 아이돌 좋아하지, 아이돌 우리 삼촌을 줘요 우리 삼촌을 줘요 우리 회사에 파웰이라고 진짜 잘생긴 친구가 있는데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체육관 회사이거든요 몸도 좋아 누가 봐도 남자 남자한 그런 회사 누가 봐도 남자 남자한 그런 회사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필리핀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혼자 여행을 근데 그때는 나름 괜찮았는데 그리고 그땐 또 생각할 거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그땐 또 왔고 이번에는 그냥 뭐 좀 쉴 겸 해가지고 그땐 올 건데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1년에 한번 놀러 갈까 말까 하니까 신호가 파괴라 파괴라 오케이 신호가 파괴라 Lupv 유탄을 조비를 졸위를 해볼까나 유탄을 어? 말할 때 음 붙혀서 말하면 나연관 가라 göra 음을 붙여도 노래 부르지 않겠고 일단 저는 SM을 도착을 했으니 이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